놓칠 수 없는 주민자치의 소식을 모아 모아 숑숑 전해드리는 와부숑의 숑숑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돈기운이 가득한 4월 첫째 주 우리 동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성북구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네 계획 수립 결정 및 해결을 해당하는 주민의제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.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동네의 불편한 점,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. 주민자치 계획의 주민의제로 선정되면 주민자치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.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주민의제 사업 제안은 4월 20일까지 접수를 하고 성북구청 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작성해 주시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주시거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문의는 각종 주민자치회 간사 및 담당자에게 해주시고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우리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는 성북구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확인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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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